지난번에 이곳을 답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월척붕어를 한술났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2번이 지금 끌고도 가는 것 같은데 베스일 수도 있고 가물치일 수도 있고 붕어 같지는 않습니다 입질이 숙지일 수도 있고 가물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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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 있고 매력이حد晴각을 될 수도 있고 가물치일 수도 있고 İş인봉이 이런 집에서 바로 하시는 connects 인도하고 있는 거에 맞췄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